친윤, 용산 설득 중. 친윤계가 용산을 설득하고 있는 건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 같이 볼까요? 기류 바뀐 친윤, 김여사 대책 필요, 용산 설득 나서. 친윤계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김여사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해요라고 친윤계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친윤계가 용산을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성과가 적지 않은데 김여사 문제로 다 가려지는 게 안타깝다라는 게 의원 다수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 다음 달 10일이죠. 대국민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사람이 용산에 전달을 하는 걸로 안다. 여기는 실명. 윤상연 의원은 김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은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있습니다. 여기도 친윤계의 입장이 또 나와 있죠.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최소한 김여사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입장 표명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저희가 두 분, 최수영 위원님, 윤경호 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윤상연 의원 말고는 다 익명 인터뷰이긴 한데 최수영 위원님, 실제 친윤 쪽의 기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저도 충분히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최일선에서 방어선을 쳤었잖아요. 거의 가장 강력한 워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이 자중질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완벽하게 이른바 방화벽을 치던 분들이 지금은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사의 흐름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10일이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돌아오는데 여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전진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빼서 다시 한 번 전열을 정비하는 상황도 못 되고 이 진퇴양란의 기류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은 짜줘야 한다. 그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지금 이런 기류가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문제에 맞물려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실제로 여의도에서 그리고 용산 인근에서 다 감지가 되고 있는 이 기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좀 파란색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여기는 실명, 직접 실명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대통령도 변화해야 하는 건 맞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실 비서관 주식 강명구 의원 김여사 문제에서 대통령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용산이 지금 다 생각이 있어 하려고 하는데 재촉하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경호 의원이 그럼 일단 기다리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11월 10일 임기 중반을 넘어가는 반환점에 대통령실에서 그럼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반환점 이후에 11월 11일 남은 임기 절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정을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미래에 관한 얘기를 가능한,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사실 그게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최수영 의원 표현 중에 블랙홀이라는, 저는 그게 딱 맞다고 봐요. 그 블랙홀 역할을 하는 김여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중에 방법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둬서 뭔가 배우자와 등등에 대한 감시, 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또 하나는 김여사를 둘러싸고 몇 상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들을 조금은 정리를 하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대통령 측근 비서진을 교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아, 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어떤 의혹 문제라고 되는 논란거리들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야 남은 반을, 2년 반을, 임기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좀 풀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인터뷰 기사가 실렸냐 하면,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유영하 의원의 인터뷰가 한 면 전체에 쭉 다 실렸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8년 전 탄핵 때와는 다르지만, 여사 문제 풀어야 파곡 막아라는 겁니다. 네.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지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금 계속 옆에서 돕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유영하 의원이 인터뷰 2가 지금 됐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정치인 인터뷰 사실 조간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인물을 인터뷰하느냐도 사실 그게 또 포인트가 되는 건데, 유영하 의원을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된 지 벌써 꽤 지났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탄핵은 금기어에 갖고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야말로 본물이 터지듯이 아무나 탄핵을 얘기하고, 심지어 조국 대표는 탄핵의 사유서를 지금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까지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당한 사례는 두 번이지만,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서 완전히 정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주역이었던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자 그럼 당시 상황과 지금은 뭐가 다른지, 아니면 작금의 위기를 그러면 그 당시에 대입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반면 교사해보겠다는 저는 기획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탄핵이라는 말이 사실은 불편한 진실 같은 거였지만, 실제는 이제 일상 완용구처럼 사용되어지고 있고, 여유에서는 상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런 단어가 된 이상, 차라리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보수 일간지들에서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기류는, 여사 문제의 발목이 잡혀서는 오히려 말하자면, 작은 문제가 큰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불씨가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약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내용들이 좀 곳곳에 있긴 합니다.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용사는 김 여사가 사과했다가, 자칫 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사과 요구 공세를 당하는 등 위기가 가중될까 봐,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유영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박 대통령이 사태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주변에 떠밀려서 사과문을 내는 바람에, 내용이 두루뭉실해지면서 의문만 증폭이 됐고, 2차, 3차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러므로 용사는 의혹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실수로 판정난 사안은 진솔하게 사과하되,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사과가 사과를 부르는 사태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지금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사실 김 여사의 사과 얘기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절반, 임기 반환 좀 됐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라는 얘기를 같이 맞물려서 사과 얘기가 나오는데, 사과를 내는데 두루뭉실하게 내면 안 된다라는 게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 사과하고 나면 2차, 3차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이 두 가지,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사과를 요구하는 쪽일 거고요. 사과를 하는 쪽은 차치 잘못하면 2차, 3차까지 또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두 단어, 탄핵이라는 이 글자의 원조, 미국 닉슨 대통령 떠올리시잖아요. 닉슨 대통령은 사실 하원에서 탄핵 표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야 했거든요. 왜? 거짓말했던 게 들통이 나서 여론이 급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김 여사 이 건도 명태균이라는 브로커와의 여러 대화,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공격의 포인트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 사과도 별로 효과가 없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사과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즉각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유영하 의원이 이 조언만 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의 최측근한테는 참모진의 사정 기능이 좀 정제되는 듯하다. 주변에서 보좌진이 왜 제대로 이런 주변의 우려나 걱정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영하 의원이 뭐라고 얘기냐. 그때 3인방, 그때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3인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최순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알았을 듯한데 경고음을 내지 못했다면 책임이 크다. 용산 보좌진은 이걸 명심해야 해요. 라고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지금 최수영 의원님, 직접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참모진으로. 지금 이 유영하 의원의 얘기는 주변에서 좀 보좌를 잘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문장인 거죠. 용산 보좌진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 참모진의 기능 중에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게 자기 객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내 업무가 무엇이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자기 규정이 부족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죠. 지금의 민심과 그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용산 내부의 일들을 시그널, 신호를 줌으로써. 이것이 소음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최고위층에게 그걸 인식을 시켜주는 게 참모진의 역할인데 신호와 소음을 지금 구분 못하고 이것이 두루뭉실해져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기 전문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3인방이 실기했고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그게 큰 후한으로 작용했듯이 지금 이익에 놓치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점 지적을 했다고 보고 이거는 인사 라인의 개편과 맞물려서 대통령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주변에서 지금 들리는 이 얘기가 노이즈인지 시그널인지 그건 참모진이 잘 구분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Welcome to our swo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